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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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엄마예요 오 오 새벽에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만 보면 공격적이고 그래서 따로 다른 방에다가 지금 따로 놓고 있어요. 아니 원래는 무지 순하고 사람 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흥분된 상태라 나도 처음 봤어요. 이러는 거. 다샤, 우유 먹어. 먹고 진정하자. 피하는 그 자체도에요. 조심해서 스트레스가 되는데 모성애를 미쳐 깨우칠 시간을 주는 것도 있어요. 보호자 부모가 타샤가 굉장히 높아요. 소열이 센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강아지는 강아지 보이지 않고 보기 쉽고 커지게 되었어요.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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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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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어때, 타샤? 좋아? 지금 정말 기분 좋아요. 쑥쑥 잘 자라네요. 우리 눈도 다 뜨고,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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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